1. PSG의 일본 투어에서 PSG의 일본 투어에서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하나의 팀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행복을 위해 PSG에 입단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PSG의 일본 투어 소식이 매일매일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이강인과 네이마르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허벅지 부상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는 네이마르와 함께 주요 이벤트에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다들 PSG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머무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 PSG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 사이의 좋은 관계에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일본에서 진행된 직접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가 PSG에서 행복하다고 밝혔으며 이강인을 자신의 친형제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해 일본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이강인아 이걸 한번 먹어봐 이강인아 버레티의 옆구리를 몰래 찔러봐 이강인은 엘리 헤버와의 친선 경기에서 부상 우려로 일찍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PSG가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에서 그의 건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G는 일본 오사카의 친선 경기와 훈련을 하러 간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도 체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PSG는 공식 인스타그램의 팀이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아시아 투어 상황을 전 세계 PSG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이강인과 PSG의 주요 선수들이 일본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모습 PSG 하우스의 공식 개장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 오코노미아키 만들기 체험 일본 신사 방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G 공식 팬 커뮤니티는 훈련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모습을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일본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여행이 있을까요? 나는 오징어 게임을 본 후에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 여행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들어봐, 들어봐. 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너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 한국은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내국인 친화적인 나라라서 꼭 한번 방문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팬들은 PSG 선수들과 이강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PSG의 슈퍼스타 네이마르는 일본 투어에서 이강인과의 특별한 관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동영상에서 두 선수는 서로 장난치며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네이마르는 이강인이 팀에 합류한 이후로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서로 어깨를 끼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라티와 함께 장난치는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강인은 네이마르를 따라 비행기에서 내려와 수화물을 들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요리인 오코노미아키를 만드는 이벤트에서 네이마르는 이 요리를 만드는 동안 이강인과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신사체험에서도 이강인은 네이마르 옆에서 지내며 사진에서 그들은 마치 형제처럼 친밀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일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이강인이 PSG에 잘 적응하고 네이마르와 매우 친하다고 말하며 네이마르가 이강인 선수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한편 PSG 팬들은 네이마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이마르는 2017년에 큰 금액을 받고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동했고 돈 때문에 팀을 옮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동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매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돈을 쫓았다면 지금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PSG는 네이마르를 사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최대 2조 9,700억 원의 이적료를 지분했습니다. 네이마르도 이에 대해 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라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69kg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아 두 년 만에 네이마르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고 PSG와의 어려운 삶을 계속했습니다. 2019년에는 스페인의 슈퍼루트 신문이 PSG에서 떠나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네이마르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PSG에서 부상과 함께 불행을 느꼈고 챔피언스 리그를 이기고 싶었지만 PSG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네이마르는 계속해서 팀을 떠나려는 의사를 밝혔고 스페인 경기장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바르셀로나가 PSG의 이적료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네이마르는 PSG에 머물러야 했고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에네리 감독과의 갈등, 에디슨 카바니와의 논란, 발목 부상, 훈련 및 이벤트 불창, 그리고 킬리안 은바페와 베라티와의 관계 네이마르는 항상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가 이강인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열정적으로 연습과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PSG 팬들은 놀랐습니다. 특히 최근 브라질 거제터 TV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마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 시즌을 PSG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는 계약이 있고 아무도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그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는 PSG에 머물 것입니다. 파리에서는 매일 유튜브를 통해 PSG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이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니마은 자주 이 강인을 농담으로 터치하곤 합니다. 프로그램 호스트가 니마은에게 이 강인과 함께 있는 것 같이 행복해 보이냐고 물었을 때 니마은 환하게 웃으며 강인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는 정말 귀엽고 재미있습니다. 그는 경기를 할 수 없어서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마은 이 강인을 계속 놀리며 이것은 채팅방에서 흥미로운 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강인 덕분에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강인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벌렌시아와 마이오카의 선수들도 이 강인을 보고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강인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메시와 마우키나스를 제외하고는 니마어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본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체인 DK 스포워치는 한국의 청년 축구 스타 이 강인이 브라질 축구 슈퍼스타 니마어와의 친미한 관계를 보여주며 사람들이 질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유럽 언론은 이 사실을 자세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포트볼 365은 니마어의 눈동자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이유는 PSG의 새로운 초심자인 이 강인의 등장입니다. 메시가 떠나고 무베페이도 이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즌에서 니마어가 이 강인이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마우커 신문은 메시를 대체하기 위해 PSG로 이적한 이 강인이 클럽의 새로운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니마어의 남아있음입니다. 니마어는 엘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PSG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이 강인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니마어는 현재 시즌 전 시즌에서 이 강인과 형제처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22년 6월 니마어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대장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니마어는 PSG의 현재 일본 투어와 같은 한국 방문에서의 그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PSG에서 플레이하지 않았음에도 브라질 출신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가 친근하게 대하고 항상 미소를 짓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그의 이전 유명한 이미지에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ESPN과의 인터뷰에서 니마어는 한 주 동안 한국에서 행복했으며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정말 놀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사랑받았다. 고 말하고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이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니마어는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고 나이언엘 메시의 그림자에 있어야 했던 페리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고 외롭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니마어가 PSG의 이번 한국 투어 일정에서 행복을 많이 느꼈기를 바랍니다. 마치 작년 여름에 그가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웠던 한국을 방문했던 것처럼 나는 그가 이번 한국 투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최근에 니마어를 행복하게 웃게 한 이 강인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비디오를 마칠 것입니다.